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첫번째로 맞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좀 일찍 마치고 지금 꽃다발도 주문을 해놨거든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좀 찍어도 되요? 아 네네. 상관없어요? 네. 아 제가 앉아. 어디 쓰세요? 유튜브. 유튜브요? 네. 아 저거에요? 아내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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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잘 됐네. 이거를 이렇게 찍어야 할까요? preocup. 이렇게요? 찍은lave. 네. 폐차맨 바꾸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그레츠가 많으니까 좀 잘하고 이러는데 소개를 해드리죠. 산타페를 타는데 라이트가 저는 잘 보여서 괜찮은데 네 산타페를 몇 녀석이죠? 뒤로 다닌다. 뒤로 다닌다. 뒤로 다닌다. 그러면은 방학이라서 학교 방학이라서 지금도 널널하거든요. 1월에는 그거 하려고 했어요. 휴가를 할까 했었는데 제가 쉬는 타이밍이 없었는데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문학도 예쁘게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의, 수강 수강을 많이 다리신다고 하네요. 말씀하고 계신거에요? 꽃다발 위주로 해요? 꽃다발이랑 용돈 박스 플라워 용돈 박스 꽃바구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꽃바구니 집에 두실 화분 같은거 공기정환 여러분 보시고 많이 또 이용해주세요. 찾아주시고 사장님 그러면은 꽃다발 계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처리 약간 해놨거든요. 네. 거꾸로 뒤집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 뒤집지만 말고 살짝 눕히는거 괜찮고 세우는것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좋아하겠습니다. 네. 핑크 화이트 톤을 사용하셔가지고 네. 짜잔. 곰돌이.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곰돌이. 너무 커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서. 잠시 놔뒀어요. 자 이거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다발을 전해줄게요. 콧다발 전해주러 갑니다. 아네야. 어디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요. 아네야. 케익. 케익. 안녕하세요. 도움라. 에이앱. 젤리. 트레이. 호기. 세리. 츄리. 아 나. 아 나. 사라. 탓. 방싹. 둘. 방싹. 좋inding Connecticut. 영어. 놔. 해주세요. 두부기도 차례대로 원하시는 만큼 불판을 잘 구워주시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드실 부위는 여기 보이는 뼈에 붙어있는데 뼈에 붙어있는데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손질하시기 조금 힘드실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 불러주시면 저희가 조방에 들고 가서 뼈랑 살 분리해서 다시 제공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팔은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시고 식사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혀진다면 꽃이 일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말은 해줘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일로와 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우리 3년 만에 실제로 생일을 위해서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노래 잘 모르겠어요 노래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9회 상당점에 다 마치고 더 잘 보이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만날 준비해봄자 주의사항 사장님에게 수고하셨나요 그렇게 잊혀진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원하는 노래 오늘 경사가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아내 생일인데 또 격겸사라고 또 그 제 유튜브 천명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천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제가 또 와이프하고 준비해서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안내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짜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많이 찾아 뵐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우리 이동이. 이동이 도착.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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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아 바이바이. 이동이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이도 이제 많이 나올게요. 아내야. 아내야 좋아하는 곰돌이. 우와 짜잔. 와 커요. 진짜 커요. 아내야 뽕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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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아내. 아내 이름 만들어주다. 지금. 지금 몰라요. 주차? 주차. 아내 좋아요? 좋아 죽겠다. 아내가 좋아 죽겠다. 아내가 좋아 죽겠답니다. 기동이가 좋아요? 곰돌이가 좋아요? 똥아. 곰돌이 좋아요? 똥아. 똥아. 저리 올라가 보세요. 들어가요. 아. 자오. 네. 이제 바이바이. 이쁘. 아내야 비가 하나예요? 아니요. 아하하하. 남편은? 아내야 비가 하나예요? 아내야. 아내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야. 아그래서... 아... 아인애. 아아 safe. 육아. 진짜. 남편은?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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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편 아내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아내 남편 조금 사랑해요 네 남편 남편 슬퍼요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너 이까문 이까문 나 아까봐요 손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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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